어디라? 아 잠깐만 까먹어들지 안 샀는데 스티키죠? 이놈의 스티키 이거 아 이거 이쁘나? 왜 이놈의 스티키 한국 가기 전에 한국 가기 전에 돌아왔어? 네 스모크 체리지 뭐야 스모크 체리지 스모크? 스모크 이거 아니야 나는 달리고 나 넘어졌어 나는 달리고 나 넘어졌어 팩 오래 하면 안 된다고요? 맞지? 너한테 붙인 지 얼마 안 됐어 나 안 돼? 난 다행이다 우리 이제 왔어요 우리 여러분 우리 조금씩 다행히 interpol 우리 우리 아 진짜 영감도 많이 받았고요 뜻깊은 시간이었고 돌기범은 다 나에게 피와 살이 되는 청년 그대는 나의 사랑 목 아파 저는 이제 곧 갈 겁니다 제가 그때 이야기했듯이 가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한 번 더 온다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온 거예요 오늘 어때야겠네 은한 표정은 싫어 아 왜 나는 달리고 나 넘어지고 나는 달리고 나 넘어지고 나 나는 달리고 나 넘어지고 나 하자 Like 하자 착각 하자 아 아 스틱이 짐도 다 쌓고 고왕차 스포? 공항차? 공항차? 달려라 석진 나와줘 달려라 석진 나와줘 머리를.. 머리가 진짜 많이 그랬어요 내가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냐 너 오늘 TMI 있냐고요? TMI 없는데 네네 에릭에 사는 아미인데 몇 시간 후에 제일 시험 공부하고 있다고요?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여러분들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와요 왜 잠이 안 올까요? 맞아 진영 딱 쇼케이스 했더라고 노래 너무 좋던데? 형 근데 그 여기 LA에서도 이 스킨케어에 관심 있는 사람이 진짜 많더라고요 다 가면은 뭐 누구 만나면은 다 스킨에 대해서 스킨케어 어떻게 하냐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던데 그만큼 되게 관심이 많은 것 같아겠죠 어떤 곡이 제일 좋냐고? 진영? 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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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노래 되게 좋던데 그 노래들아 웬디 씨랑 같이 했던 거 되게 좋던데 웬디 씨랑 같이 했던 거 형 라이브 잘하더라 형 라이브 잘하더라 피곤해 잠있네 잘난다 자자 고맙습니다 에어 뭐 남자친구 같아요 심장이 부서질 것 같아요 나 대지마 심장아 나 대지마 심장아 나 대지마 심장아 애교 아 어 아 아 아 시험 3주 남은 고딩 아미 1주라 파이팅 하세요 다 잘 해결될 거야 다 잘 해결될 거야 다 잘 해결될 거야 Yeah, Nine-Nine 뭐 현이 형 그거 떴더라고요 현이 형 라디오 가서 같이 오순도순 이야기 잘 해보겠습니다 뒤에 누구 있어요? 아니, 그런 거 하지 마 이제 안 믿습니다 방금 일어났으면 이제 자려고 조금이라도 차야지 아 네 뭐 으아 슬리퍼벨 지금 한국이 몇 시죠? 한국은 저녁 한 9시 좀 넘어설려나? 허우피 참 귀엽죠? 이게 좀 내치해자고 싶어 슬리퍼벨 헉 슬리퍼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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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e guys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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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요즘 듣는 곡 추천해 달라고요 저는 그냥 탑피치 듣습니다 투데이 탑피치 들어요 투데이 탑피치 아 원래 여기 LA에 있으면서 좀 공연들을 좀 많이 보러 가고 싶었는데 시간이 여유가 없었네 최근에 뭐 사브리나 콘서트도 있어가지고 가려고 했었는데 못 가보고 LA 날씨 지금 생각보다 춥습니다 너무 추워 진짜 생각보다 추워가지고 아 예능이 나올 생각은 없어요? 뭐 예능 추천해줄 만한 예능이 있습니까? 어 여기 피곤하면 자자 애 자려고요 이제 자야죠 진영 만났어요 진영 못 만났는데 진영은 다른 곳에 있잖아 너는 영어를 할 줄 알잖아 그냥 생존 영어라고 하자 생존 영어 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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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뭐 많은 거를 이야기 할 수 없지만은 그 최근에 올라온 챌린지도 저녁한 다음날 찍은 거예요 저녁한 다음날 아 진짜 많은 일들이 있었죠 내년에 무엇을 계획하고 있나요 내년에 내년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요즘 여드름이 많이 났는데 도움이 되는 거 아시나요 여드름은 저도 납니다 그냥 피부과 가세요 석진이 너무 귀엽네요 그는 올해 33세이다 저도 31살입니다 벌써 31살이라니 믿기지가 않는다 공부 공부 대신 라이브를 보고 있어요 사랑한다면 세번 윙크를 해줘 살인 체분은 밥 먹으면서 보는 중이라고요? 밥 맛있게 먹어요 끈적끈적한 챌린지를 촬영한 다음에 난 죽을 것이다 스티키 이야기하는 거죠 스티키 아 근데 요즘 춤을 나도 이제 보잖아 그리고 한 번씩 원래 거울 거울 보면서 춤을 한번 춰본다 아 근데 그 이 몸이 옛날 같지가 않더라 오 옛날 같지가 않아 뭔가 좀 디테일하게 연습하는 것 같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 사실 지금 배고픈데 먹으면 안될 것 같아 그래도 잘했다 아니야 잘 못해 연습 많이 해야 돼 웃으세요 여러분들은 석진이 형 앨범 중에서 무슨 노래가 제일 좋아요 형 아주 그냥 본인 앨범에 애정이 얼마나 많으세요 그냥 켜놓고 자자구요 안돼요 이제 잠꼬대가 심해요 이제 맛있는 아침을 먹겠습니다 형 뮤비 약간 슬프더라 뭔가 좀 보는데 뭐랄까 좀 그 좀 그 아련한 맛이 있달까 그치 밥은 먹었는데 배고프긴 하네 이제 새벽에 진짜 먹으면 안 돼 형 토요일에 참석할 행사가 있는데 무슨 색깔 옷을 입어야 될까요 무슨 행사인데 기본은 블랙입니다 기본은 블랙 슈퍼 참치 챌린지 해줘 슈퍼 참치 챌린지 해줘 슈퍼 투나 내가 또 투나 좋아하지 오늘 딱 저녁에 투나 먹었는데 아 오 졸리다 이제 배터리 너무 얼마 없네 자야 될 것 같아 노 배터리 파워 노 배터리 파워 코 이렇게 골면 깬다 안 깬다 코 막 자는 중 이렇게 코 골면 깬다 안 깬다 sweet dreams 안 깬다 이거 깬다 안 깬다 이 정도면 좀 깨지 않을까? 진짜 진짜 웃기다 네, 너희도 아미 sweet dreams 숨 넘어간다 숨은 넘어간다고 당신 자는 동안 코로 울지 않습니다 What time? 지금 4시 37분 정국이는 네가 자기 흉내된다고 생각할 거야? 정국이 정국이 또 파이팅 넘치게 또 잘 자지 여러분, 자다가 핸드폰 떨궈보셨어? 아 아 아까 묻힌 아 아파 아 오케이, 여러분들 저는 잠잠 잠잠 하나 넌 나중에 한국 가면 또 기회되면 라이브 할께요 코를 고려도 괜찮아 그래도 난 당신의 사랑이야 코 안 꼬라야죠 코는 안 곱니다 스윗나잇 여러분 또 스윗나잇 해보 굿밤 아우 잘했네 안녕 나중에 한국 가면 또 라이브 할께요 잘자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